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형용사 문제 푸시느라고 힘드시죠? 그래도 재밌게 해볼게요 자 261번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라츠 하시는 분들이 라츠 안 돼요 라츠 오브를 써야지 뒤에다가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라츠 안 되고 several years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고요 various는 여러분 various는 뒤에 복수형을 써야 됩니다 다양한이라는 뜻이죠 여러가지 종류를 얘기해서 쓰는 거예요 very랑 vary 일형식 동사 있잖아요 다르다 거기서 나온 형용사이기 때문에 various는 항상 뒤에 복수형을 쓴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abundant라는 단어는요 이거는 풍부한 거야 원래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years랑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2번 이건 좀 여러분 해석을 좀 해야 되는데 너가 우리의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쉽게 연락하세요 feel free to, feel free to는 여러분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을 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feel free to 뭐하세요? feel free to contact 인데 여기서는 지금 그게 아니라 take advantage 뭡니까? 어떤 것을 이용하다 우리의 fully equipped child care center 우리 옵니까? 아이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부모님들한테 여러분 이용하실 때 아이 때문에 걱정이시죠? 그럼 아이들은 여기서 봐줍니다 이런 거죠 근데 여기에 가로 치겠잖아요 가로 찍고 여기에 which가 생각된 겁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고요 제가 수업시간에 additional information 추가 정보를 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which is easy가 생각되고요 그 다음 which is available 가능합니다 누구에게 to all members at no extra cost 여기서는 여러분 지금 여기 이 문장 하나에는 여러분 필수 어휘들이 다 되게 중요한 게 많이 나왔어요 음 그래서 잘 여기 있는 단어들 하나도 빠지지 마시고 다 하나 공부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at 전시사 배울 때 at no cost 뭡니까? 근데 no extra cost도 가능하죠 추가 비용 근데 extra no cost는 안 돼 왜 그러냐면 이 no는 한정사의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extra no cost는 안 되고 no extra cost만 가능해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뭐 나머지는 뭐 뭐 안 돼요 approachable approachable은 어디에 다가갈 수 있는데 그럼 센터가 다가간다 말이 안 되죠 considerable 상당한 말이 안 되고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우리 credible은 우리가 원래 credit라는 단어가 누구에게 공을 돌리다는 뜻이 있어요 credit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신용이란 말이 사실은 그거 말고 누구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다 이런 말을 가지고 명예롭게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credit 자체가 그래서 뭐 평판이 좋다 근데 여기서 명예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available 쓰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c구요 자 26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건 해석을 해서 푸셔야 되는데 exceed는 초과한 이고요 그 다음에 outdated는 이미 날짜가 지난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구식이라고 보통 우리나라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대에 뒤떨어진 이런 말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overdrawn은 draw라는 단어가 있어요 draw draw가 보면 많이 봤죠 draw draw는 뭐냐면 제가 그리다라는 말도 있지만 d-r-a-w 그리다 말고 제가 또 다른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당기다 거기서 나오는 파생어입니다 그래서 overdrawn이라는 단어는 원래 우리가 돈을 찾잖아요 근데 돈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찾는 거 그러니까 대출 우리나라만 하면 대출이 초과 인출 초과 인출 overdrawn이 되는 은행이 있고 안 되는 은행이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통장 만들면 되죠 그래서 자기가 가진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오는 거 그걸 overdrawn이라고 합니다 impressed는 안 돼 impressed 하는 순간 끝났어요 왜 impressed는 절대 안 돼 감정유발 타동사라서 절대 안 돼 안 된다고 왜 사람이 주어가 아니니까 그래서 exit 넘가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 여기서 earnings도 중요해요 quarterly earnings earnings랑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earnings 한세 S 붙어져요 여기서 S 붙어져야 됩니다 earnings 그래서 초기의 예상이죠 초기의 예상치 뭐해 quarterly earnings 그래서 분기의 수익의 초기 예상치가 have already been exited 이미 초과해 버렸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그랬죠 with 명사 with 명사 그 다음 뭐 ing 기억나죠 뭐 뭐 인체로 뭐 인체로 그래서 한 달이나 여전히 남은 채로 이거 제가 수업시간에 with 설명하면 전치사 with 설명하면 기억나시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치사 설명 혹시 못 들으신 분이 지금 이걸 듣고 계신다면 우리 그 카페에 제가 올려놨어요 카페에 그래서 전치사 강의 전치사라고 아마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카페 글 중에서 거기 제가 40분 정도 되는 영상 강의 올려놨으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64번 as 00 as possible인데 가능한 한 어떻게라는 뜻이죠 full은 꽉 차게 와 여러분 디스팅티브를 원래 디스팅트가 구별된 이거든 디스팅트가 디스팅트 자체가 원래 구별한 구별이 되는 이런 그런 뭐뭐와 다른 별개의 의미한 형사예요 그래서 디스팅티브는 독특한 특이한 이런 뜻이고 특이하게 그러면 가능한 특이하게 픽스트 가능한 고정되게 음 가능한 고정되게 뭐 일관되게 뭐 이런 스페스픽 가능한 자세히 자 그럼 봅시다 고객들은 아 어드바이스 비어 준사학동사의 투부정사 준 어 잠 말했지 준사학동사의 수동태죠 에 그래서 어드바이스 뭐다 요청 당한다는 거죠 뭐 하라고 투비 뭐해라 그렇지 가능한 한 상세하게 해주라 뭐 할 때 너희들이 웬 디스크라이빙 웬 데이 아드에 해야 되죠 데이 아드에 뜨겁니다 왜 왠 왤이 월드 월드 에지 원선 에서 언틸 왠에 베로 베로 된 얘기 나오지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커스터머스 아 되지 노랜 데이 아구요 둘째 암호에 됩니다 그러나 생략할 수 있죠 우리가 그래서 뭐 할 때 그들이 같이 그들의 제품을 같이 제품과 함께 가지고 있는 즉 그들의 제품에 있는 문제점을 디스크라이빙 묘사 설명할 때 상세히 자세히 다 그 정답은 d 가 되겠습니다 자 265번 이어 265번은 이건 해석으로 푸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건 어노벨러블 인데 오버헤드 프로젝트는 여러분 우리 뭐 그 뭐지 봅니까 강실에 있는 거죠 천장에 붙어있는 거 아 이거를 음 맞습니다 이건 끝났는데 음 뭐 어떻게 하고 나머지는 안돼요 말이 안돼요 불가능 그 다 하나 안되는 이 설명을 다 해야 되나요 컴포즈는 요 원래 컴포즈는 그 원래 뜻 자식 컴포즈가 원래 모다야 그러니까 어 구성하다 라는 뜻이죠 구성하다 근데 컴포즈드는 구성하다 라는 것도 되지만 여기서는 이제 구성화된 비 컴포즈드 오버를 씁니다 예 알아두시구요 그 다음에 어 그냥 컴포즈드가 형용사로 사용되는 경우인데 그런 사람이 침착한거 있지 사람이 아이고 쟤는 어떻게 저렇게 저렇게 침착하나 이런 개념 있죠 그럴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안돼요 침착하면 어떻게 하라고 안돼요 침착하면 안되구요 어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언더 디벨롭드라고 되어있는데 언더 디벨롭드 같은 경우는 어 아직 개발이 안된 이란 말인데 그러니까 뭐랄까 후진국 이런 뜻인데 그럼 아직 개발이 안된 프로젝트가 개발 불가능해 프로젝터가 길게 안되불 가능합니다 안돼요 그 다음에 리스펙터블은 존경할 만이라서 안되구요 그래서 될만한건 언어벨일러 밖에 없네요 그래서 예전에 사실 예전에 제가 많이 했던 건데 애들한테 애들한테 예전에는 어벨일러브나 언어벨일러 보면 찍으라고 했었어요 옛날에 실제로 근데 이건 지금 형용사문제와 모였기 때문에 좀 그런것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무조건 언어벨일러블 어벨일러 요즘은 안돼요 옛날에 통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사실은 좀 어벨일러블이 잘 나오긴 합니다 자 266조 여러분 컨팅전트를 찬다면 아마 분명히 이 문제를 푸시다가 멘붕이 왔을겁니다 왜냐하면 컨팅전트는 기본적으로 뜻이 얘가 사절단 또는 대표단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지역에서 이제 다같이 떼그려 떼그려 온 사람들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건 명사 떼구요 여기서는 명사 아닙니다 알아두세요 여기서는 뭐냐면 형용사에요 그래서 컨팅전트 온 썸띵 그러면 어떤 어떤거에 달려있다 이런 뜻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컨팅전트 온 그러면 어디어디에 달려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되게 간단한 건데 사실은 이거는 여러분이 외워야 돼요 이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컨팅전트는 가사명사에요 그리고 그래서 안되는 요인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 단어를 보자마자 여러분이 느껴져야 되는 게 두가지의 생각을 딱 떠올리라는 거에요 타절단 대표단이라는 뜻이 있고 또는 우리가 형용사로서 온과 함께 써요 그럴 때 뒤에 온 졸업이 컨팅전트 온 그래서 뭐뭐에 달려있는 이런 뜻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 달려있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상되는 예정된 확장이 뭐요 확장 어페럴 집에서 의사 의료부죠 의상 의상부 의상부서 그래서 뭐 의상부서 의상부서 좀 이상하네 뭐라고 하느냐 우리나라 말로 아무튼 그런 의상을 다른 그 여러가지 회사에서 여러가지 부서 중에서 의상부서 의상부서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 의상부서의 확장이 뭐에 남아있는 파이널 어프로 마지막 승인이죠 뭐에 대해서이냐면 then necessary 필요로 하는 버젯 얼러케이션 그래서 어 우리가 예산 이제 버젯은 예산 얼러케이션 뭡니까 나눠주고 분배해주는 거 그럼 뭐요 얘네가 돈을 분배를 받아야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뭐가 남아있다 그렇죠 아직까지 어떤 예산 할당에 대한 승인이 마지막 승인이 남아있다 이 정도 하면 그래서 a가 되겠습니다 이벤추얼은 뭐 마지막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이런 뜻인데 마지막 최후의 이런 뜻이고 호플은 여러분 호플은 안돼요 호플은 희망이 있다는 것 같고 희망이 안돼요 그 다음에 와 이게 어 스페큐라티브는 이건 여러분이 사실 이게 답으로 거의 안나오는데 이게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게 원래 이제 우리가 어 사색적인 이란 말도 있지만 얘가 있는데 투기하는 이란 특이인 리스키 리스키랑 친구의 리스키 r-i-s-k-y 리스키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고 투기하는 예전에 한번 정답 나온 적이 있는데 아 이런 단어는 웬만하면 고르지 마세요 아시죠? 자 그 다음에 267번 이거는 여러분 섭스쿠언트 이벤트 통체로 외우세요 뒤따르는 이벤트죠 서스펜디드는 공식적으로 멈춰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안됩니다 연장된 연기된 이런 안됩니다 그 다음에 서스테이닝은 서스테이닝이 원래 끊임없이 이라는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버티다 지탱하다도 됩니다 알아두세요 서스테이닝 그래서 뭐 끊임없는 버티는 진짜 뭘 해도 안돼요 뭘 어떤걸 넣어도 안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섭스쿠언트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7번 했고요 268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일리저블 그러면 원래 여러분 일리저블 그러면 자격을 갖춘이고요 인일리저블은 자격이 없는 이란 뜻입니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디스 잉클라인 원래 잉클라인은 어디어디에 기울이다 이렇게 기울여서 일부러 얘기하잖아 얘는 벌써 마음이 기울었다 이렇게 해야지 그지 그게 잉클라인이에요 그럼 잉클라인 드는 뭐야 기울이니겠지 디스는 그렇지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안잉클라인 뭐 뭐 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어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 여러분 언웨이버링 아주 좋은 단어입니다 외우세요 흔들림없는 동요하지 않는 이런 뜻이야 스테이블 좀 확고한 한 번이 잘 정해진 이런 뜻입니다 좌우에 치우치지 않은 이면 이면은 여러분 이건 게임할 때 나오는 건데 이거는 어 면역이죠 면역 마법 저항력 면역 면역 반응 이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면역의 면역이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음 뭐 어떻게 최근에 뽑힌 최근에 리센트 리 대신 뉴리 써드에요 여러분 최근에 뽑힌 행정관은 그쵸 얘는 이미 보여줘 데모니스트레이터 이미 보여줬다 시원했다 이미 뭔가를 보여줬대요 뭐야 그의 뭐를 169번 이거는 제가 솔직히 많이 드리는 건데요 50달러짜리의 보트 디파짓이 50달러짜리의 보트 디파짓이 is not refundable 안 돌려줘요 이런 말이죠 환불이 안 됩니다 뭐 한다면 confirmed reservation does conform confir confirm 확정된 이런 뜻이죠 확정이 이미 확정한 그래서 확정된 reservation이 canceled 라고 정답은 A가 되겠 flaming believe 이런heartners 믿어지는 말이 안되고 determin 기가 많기는 determined 결정된 여러분 determin satisfied certам은 알려주지 않아요 단호한 이런 뜻인데 결심 dean 말이 안 되거든요 D사이즈도 역시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컨펌 됩니다 이미 확인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자 270번 Constantly 꾸준히 뭐하다 BG BG라인은 통틀으로 외우세요 여러분 BG라인 텔레폰라인은 전화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전화가 지금 내가 전화했는데 고객님이 통화 중 이건 BG라고 그래요 여기 여러분 허리하면 안 돼 허리는 허리는 아니요 허리는 원래보다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그러니까 BG는요 시간이 부족하고 안 부족하고 상관없이 바쁜 걸 BG라고 그러고 허리는 원래 안 서둘러 되는 게 서두른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안 해도 되는데 원래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뭐하는 거 그렇지 급하게 하는 거 이걸 우리가 BG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정말 그걸 우리가 허리라고 말 잘못했네 그걸 우리가 허리라고 그러고요 BG는 그냥 바쁜 거예요 근데 BG라인은 그냥 통째로 외우세요 뭐 이걸 그냥 뭐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얘네들은 많은 고객들의 불평을 받는데요 뭐예요? 그들의 꾸준히 바쁜 계속적으로 바쁜 태어낸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전화가 겁나 안 됩니다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271번 이거는 여러분 그냥 답 끝이야 upcoming 끝 followed가 아니라 following을 써야 돼요 쓰고 싶으면 뒤따르는 리피팅 이어는 리피팅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넥스트가 제일 문제야 여러분 제가 솔직히 넥스트 설명했죠 넥스트는 바로 뒤에 이어 쓸 수 없어요 넥스트는 뒤에다가 뭐 써야 돼? 숫자 반드시 써야 돼 넥스트 3 years 넥스트 4 years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수업을 한 시간도 빠지면 안 되는데 지금 수업 빠지신 분이 이걸 지금 듣고 계시면 뭔 소리인가 싶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데 수업 여러분 부탁입니다 숙제는 안 해도 되니까 수업 빠지지 마세요 수업이 오셔야 돼요 그래 잘 들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나오세요 수업 수업이 제일 중요해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는 upcoming이 됩니다 다가오는 끝 자 그 다음에 272번 여기 뭐 끝인데 A 하신 분이 있어요 코스틀리 코스틀리는요 그냥 가격이 비싼 거예요 리스트가 가격이 비싸다는 건 말이 안 돼 이해 됐어요? 리스트가 돈이 많이 든다는 말은 영수증이 돈이 많이 든 뭐 영수증을 금질한 것도 아니고 안 되죠 그래서 안 돼요 이해하신 분들이 안 돼 valid 유효안이죠 그렇죠? 뭐하기 위해서 어 뭐가 리펀드가 여기서 인오더포 외우면 안 돼 인오더포 이런 말 없어요 포 저 가로 치세요 어디부터 포 부터 리펀드까지 가로 그래서 얘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고 그 뒤에 있는 투부정사 투비 업테인드의 주어입니다 얘가 의미상의 주어 그래서 얻어질 수 있도록 즉 환불을 환불이 얻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유효한 영수증이 보여줘야 된다 이런 말 제출되어야 된다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B가 됩니다 valid 알아두시고요 자 273번 이것도 여러분 established 수업 시작했습니다 이거는요 두 가지 뜻인데 원래 설립된이라는 말이 있고요 또는 이미 자리 잡은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자리 잡은 회사다 끝이에요 이게 borrowed는 빌려준 거고 free determined는 이미 이미 결정된 거고요 revised는 내용이 개정되거나 수정된 걸 얘기하는데 다 안 돼요 그래서 established가 정답입니다 설립된이라는 말이 되고요 또는 자리 잡은 보통 중견기업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스타트업 회사들은 rely on 의지하는 데 뭐야 unique contributions of their employees 그래서 걔네 각자 직원들의 그랬죠 각자 직원들의 어떤 그들의 어떤 그런 능력에 너무 의존하는데 더 큰 회사들 그러니까 우리만의 중견기업 자리 잡은 회사들은 뭐한다 얘네들은 아웃소싱을 하기 시작한다 나쁜 생각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음 274번 이것도 여러분이 좀 알아주십니다 트러스프를 믿을 수 있는 인라이트는 개몽하는 제가 소식 한번 설명했던 것 같아요 인라이트는 원래 라이트니라는 것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고 라이트가 라이트니 인라이트니 인라이트니 그러면 그 뭡니까 글을 깨우치는 거죠 그 다음에 똑똑해지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반 와가지고 영어를 인라이팅 하고 계시죠 축하합니다 잘못된 상식들을 제대로 잡아가고 계시고 잡고 잘못된 접근법들을 여러분이 지금 다시 고쳐가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우리 수업 와서 영어를 인라이팅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테네시어스는 이거는 고집이 고집이 힘든이란 뜻이고요 고집 고집이 있는 그 다음에 어 페스티디어스는 이거는 좀 까다로운 이란 뜻도 되고요 또는 어떤 뭐에 대해 세심해 세심한 이런 뜻이 됩니다 여기서는 다 안돼요 말이 안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안돼요 왜 안되냐면 해석으로도 안돼요 의미로도 안되고 말도 안되고요 자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어 여기 있는 그 뭡니까 테네시어스 지금 여기 트러스폴부터 해가지고요 트러스폴 믿을만한 신뢰할만한 이런 뜻이죠 어 신뢰할만한 신뢰하는 트러스폴 그리고 어 테네시어스 테네시어스 마찬가지고요 이 아이들의 여러분 에 안돼요 안된다고 설명했는데 안되는데 신문이잖아요 에디토리얼 페이지 편집자 페이지에요 그래서 편집자 페이지가 얘가 더 어 트러스폴 믿을만한 아니야 왜냐면 의미를 잘 따져봐 봐요 많은 독자들이 말한다 언급한다 그쵸 어 그 그 책에 날마다 하는 편집자의 글이 뭐하다 더 인 라이트닝 더 개몽시켜 더 우리의 교훈이 준다 근데 승인해 뭐를 승인했냐면 What they read first is sports page 걔네가 근데 걔네가 맨 먼저 읽는 것은 스포츠 페이지 이런거죠 만약에 내가 여러분 교재에 담아니 내가 만화같은 논같은 여러분 문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만화부터 보겠지 뭐 그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V 틀면 이렇잖아요 어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쉐도잉 하라고 그러면 쉐도잉 하려고 딱 켰다가 뭐해 아 쉐도잉이 중요한 건 아는데 일단 뭐부터 보고 그렇지 연예인 뉴스부터 보고 뭐 이런거 생각하시면 돼요 인스타 제가 팔로우 해가지고 그거 이미지 보라고 이미지 봐서 공부하라고 그랬더니 뭐해 보러 공부는 안하고 그게 뭐냐 뭐 다른거 보고 있어요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때 그런 상황이에요 자 275번 어 투 이건 여러분 너무 뭐한다 너무 디멘딩 디멘딩은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디멘딩 요구하는게 너무 많을 때 쓰는 겁니다 디멘딩 그래서 정답은 디멘딩이 됩니다 뭐 나머지는 안 돼요 안 되는거 어 일단 스터브는 너무 고집이 센거구요 그 다음에 탱글은 얽혀있는 야지지구요 어니지 어니지는 여름 쉽지 않다 이거 하면 안 돼 이거는 마음을 불안해하는 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거 지금 말씀 안 드리냐면 이거 다 이제 수업시간에 제가 다 할건데 어 사람을 꾸밀 형사가 있구요 타물을 꾸밀 형사도 있어요 그런 리스트를 여러분 외우시면 되게 이제 쉬워지는데 오케이 그래서 현재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해석으로 한 번 해봅시다 음 해석만 해보면 뭐가 어 어떤 학생들이 학생들이 뭐한다 어 불평한다는거죠 어 어디에서 하는 어 데피딕스 301 얘가 뭐 비록 3학년들한테 열리긴 했지만 이것이 뭐하다 그들에게 너무 어렵다 너무 요구하는 디멘딩 요구하는게 너무 많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B가 되겠습니다 디멘딩 자 그 다음에 276번을 볼게요 276번 이거는 그냥 여러분 외우세요 레귤러 어세스먼트 레귤러 어세스먼트 평상시 하는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 현재에 음 현재에 매니지먼트가 뭐하고있다 수행하고있다 뭐를 평상시 하는거 뭐에 대한 스태핑 니즈 그래서 그 뭡니까 평가죠 평가 그래서 어 뭐에 직원 직원 수요에 대한 평가 그래서 스태핑 니즈라는 것은 원래 스태피라는 단지 직원이란 말도 있지만 동사로 직원을 넣다 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스태핑 컴퍼니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 사람인 이런건 아니고 그 아웃소싱 업체 있잖아요 사람 대신 채용해주는 이런데 예 그런걸 스태핑 컴퍼니라 그래요 토익 가끔 나옵니다 스태핑 컴퍼니 관련된거 예전에도 한번 나온 수 있었죠 어 적용회사 예 여자가 여러분 아마 이거 예문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적용회사의 여자가 남자한테 물어봅니다 야 너 스태핑 컴퍼니 어디있으니 그러니까 어 우리 ABC 있어 거기 잘해 어 거기 잘해 근데 남자가 말해주죠 근데 여기는 우리 회사는 사무직이라 사무직만 뽑아서 아마 니네 적용회사랑은 안 맞을거야 너는 다른 스태핑 컴퍼니를 구해봐야 될걸 요런거죠 그래서 스태핑 컴퍼니가 그런거구요 그래서 레귤러 어세스먼트 평가죠 정기적인 평가를 한다는겁니다 뭐에 대해서 직원이 필요한거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B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음 277번 자 얘네가 뭐하다 뭐 베네피셜 베네피셜은 더 수익이 되는 혜택을 주는 더 좋은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는 개인풀 하면 안돼요 여러분 베네피셜 개인풀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뜻인데 베네피셜 해도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형용사 문제를 풀 때는 절대로 느낌으로 풀면 안돼요 어떻게 해야 돼 다 해석하고 풀어야 됩니다 프리밀리러린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가 긴 한데요 이거는 제가 정답으로 난 못봤는데 얘는 예문에 자주 나옵니다 미리 사전 먼저하는 프라이얼 같은 경우에 먼저 예비 예비로 먼저 하는 그래서 예비 연구죠 말하기를 다이어트 다이어트는 뭐냐면 식단 조절이죠 다이어트 리치 인 프로틴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이 이것이 뭐보다 우리가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베네피셜하다 그래서 좀 더 씌워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8번 이거는 또 어벨러블러 또 나왔네요 근데 예전에 이게 옛날 문제라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요 있어요 그래서 원래 어벨러블러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마는 뭐 가능해요 그래서 원래 어 오디오 비주얼 메트리 라는 것은 우리나라보는 시청각자료죠 어디에 있는 이 카테고리 박스 인덱스라는 것은 우리 여러분 목차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인덱스는 보통 여러분이 어떤 거 보면 있냐면 외국서적 같은 거 맨 뒤나 맨 앞에 보면 있습니다 문법제 같은 것도 있고요 인덱스 그래서 여기 카테고리 인덱스에 있는 이것들은 뭐 다 가능하다 어떻게 가능하냐 쇼텀 런 단기간만 빌릴 수 있어요 가 됩니다 핵인이라고 하죠 인덱스 우리나라만 그래서 핵인에 있는 이것은 단기간만 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어 리처블은 도달할 수 있는 이런 뜻이고 다달할 수 있는 이런 뜻이고요 어 인포스라는 나라는 원래 힘을 가하다는 뜻이에요 포스가 힘이거든 그래서 인포스 여러분 우리 이거 뭐야 어디서 봤어요 어디 있는데 어디 있을까요 기억나야 되는데 왜 안나오죠 어 우리 교재에 교재에 써놓은 것 같은데 안 써놨나 아니 써놨을 텐데 어 왜 안찾아주지 어 교재에 제가 안 놔놨네요 놓은 줄 알았는데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네요 왜 안 놨지 인포스는 어떤 일을 집행하다라는 뜻이에요 집행하다 그래서 인포스어블은 집행할 수 있는 일을 실행할 수 있는 시행할 수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되게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안 돼요 이거는 어떤 어떤 일을 그러니까 사업거리라든지 어떤 어떤 뭐 판사가 뭐하고 나면 판사가 자 이거는 뭐 어떻게 하시오라고 하면 그거를 강제로 집행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로 집행하는 거랑 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279번 와우 여러분 이것도 되게 좋죠 에이드라는 것은 여러분 에이드는 에이드는 써놨어 우리 교재에 있어요 보조자료라고 이거 아마 뜻이 아마 정확하게 돼 있을 겁니다 우리 교재 그 뭐지 명사 같은 건가 사람도 되고 사물되는 그 파트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물뜻에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사람일 때는 보좌관이란 뜻이 또 도움이 되는 사람이란 뜻이고요 사물일 경우는 어떤 보조장비나 어떤 자료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활용이 된 거죠 그래서 비주얼 에이드 시각자료들이죠 그래서 스피커들은 뭐 할 수 있다 걔네 세미나를 만들 수 있다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뭘 이용해서 시각자료를 이용해서 나머지는 다 안 돼요 섭스텐셜은 되게 좋은 단어입니다 알아두세요 여러분 섭스텐셜 원래 섭스텐셜은 실질적인 또는 풍부한 일들을 가지고 있어요 되게 좋은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섭스텐셜 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섭스텐셜 그 다음에 여기에 양이나 가치가 상당한 이런 뜻도 가지고 있고요 섭스텐셜 그 다음에 오케이 그 정도 섭스텐셜은 잘 알아두시고요 파이낸셜은 다 알게 하니까 두고 리걸은 법률사무소 리걸 오피스 그럼 법률사무소 법률이라는 뜻이고요 280번 여러분이 페리셔블과 프레이자일에 대해서 고민해 나머지 에이드 뭐 듀러블이라는 것은 내구성이 있는 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스포일드는 망쳐버린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프레이자일 또는 프레이자일 이거는 깨지기 쉬운 그 다음에 페리셔블은 이것도 여러분이 단어 있는데 이거는 상하기 쉬운 음식 같은 거 상하기 쉬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D예요 뭐 해서 에디컷 에디컷 여러분 제가 설명했죠 충분한 충분한 냉장차가 없어가지고 냉장차의 부족 때문에 얘네는 노, 롱,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거죠 뭐 하지 않는다 트랜스퍼 그래서 페리셔블 그래서 프레이자일 아니야 프레이자일은 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깨지는 깨지는 거예요 유리 같은 거 그런 거 얘기합니다 잘못하면 깨지는 거 그거 프레이자일이에요 페리셔블은 빨리 상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귤 귤 되게 빨리 상하죠 귤 그 다음에 빨리 상하는 거 몰라요 생선 생선 빨리 상하지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페리셔블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